와 바람이 정말 많이 부네요 여러분 저희 그럼 인사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! 안녕하세요 퍼블키스입니다 저희들 다 부탁드려요 좋아요 그러면 저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블키스의 수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단발머리로 돌아온 도시입니다 네 여러분 빨간머리로 돌아온 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그대로인 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랄 코랄 머리로 돌아온 이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발 그대로인 이혜입니다 우와 그럼 나도 다시 할래요 안녕하세요 보라머리 퍼블키스 수안입니다 잘 어울린다 우리 다 잘 어울려요 아침에 또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걸 예쁜 색 보여드리려고 아침에 또 보라색의 물들이 왔습니다 여기도 보라색으로 물들일 준비되셨나요? 예에이 바람 미쳤다 바람 미쳤다 바람 미쳤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버스킹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양한 걸 준비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걸 준비했느냐면요 저희가 3월 19일날 컴백을 합니다 와우 근데 이제 컴백하는 곡들에 대해서 스포를 여기서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즐길 준비 되셨죠? 예에이 목소리가 작은데요? 즐길 준비 되셨죠? 예에이 와우 와우 그럼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네 다음 곡은 고은 언니가 이제 작창곡인데요 네 작사 작곡 했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노래 먼저 부르고 이렇게 들어볼게요 좋아요 유키 씨의 마이크가 왔다 갔다 거리니 확은 한번 부탁드립니다 확인 한번 제가 언니의 노래를 부르겠어요 돌 핫다 저도요 저도요 다 오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시에 또 우한 보컬 이니언에 들어오는 소리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워에이드 마음속도 우와 바람 소리들 그다음에 그렇죠 우와 근데 이 바람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바람을 나를 던져볼까요? 그렇죠 잠깐 던게 서 볼까요? 네 자 음악 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.